포인트 16, 세계지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각적인 효과 안에는 세계 대비와 세계 대비 중에서도 동화, 잔상, 명시도, 주목성 이런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키워드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계 대비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계 대비란 무엇인가를 보면 색이 가지고 있는 보색 잔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통 세계 대비라고 그러는데 세계 대비 중에서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등장하는 대비가 동시대비, 개시대비, 면적대비, 한난대비 이런 대비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동시대비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동시에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을 동시대비라고 부릅니다. 자 가까이에 색이 두 가지 색상 이상이 가까이 놓였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동시대비라고 부른다. 세 가지 속성, 우리 색상, 명도, 채도, 삼속성 대비, 그리고 보색 대비, 옆면 대비, 대표적인 대비예요. 특히 시험에서는 이 보색 대비에 관련된 문제가 특히나 더 많이 나와요. 동시대비가 이런 삼속성 대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보색 대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 보색 대비가 일어났을 때 색상들이 더 강한, 서로 서로 강한 효과를 나타내요. 보색이라는 것은 색상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들이 나란히 놓였을 때의 효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과 파란색이 같이 놓여져 있을 때 서로 노란색과 파란색이 서로 완전히 반대된 색인데 얘네들이 따란히 놓여 있으면 노란은 더 노랗게 파란은 더 파랗게 보이는 것. 여름 시즌에 특히 이런 색의 대비를 아마 여러분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더 쨍한 느낌 때문에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빨간과 청록색, 겨울 시즌에 되게 많이 보이죠. 더 막 산타크로스 이런 거 나오는 그림들 많이 보면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와 뒷배경에 청록색으로 되어있는 나무 그림 같은 거 보면 더 산뜻하고 더 눈에 잘 들어오는 느낌이 들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보색 대비에 의한 색상 배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보색 대비가 특히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보색 대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 대비. 어떤 색을 본 후에 시간차를 두고 다른 색을 보았을 때 먼저 본 색의 영향으로 뒤에 본 색에 뭔가 영향을 끼쳐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그거를 게시 대비라고 부른다는 거. 이런 게시 대비 같은 거는 병원에서 특히나 많이 보이죠. 수술실이나 이런 거. 환자들을 보고서 환자들 수술하고 나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막 그 피를 봤다가 벽을 보면 잔상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벽에 수술실 벽이나 의사들의 수술복의 색상들을 초록색이나 파란색 기조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게시 대비했을 때 그 색의 반대색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에 의해서 계획해가지고 색채 계획을 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게시 대비의 한 부분입니다. 면적 대비. 색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거. 아마 여러분도 혹시 인테리어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칼라 차트나 색상표를 보고선 벽지 색상이나 바닥재의 색상을 골랐는데 집에 페인트를 쫙 칠하거나 벽지를 칠하고 나면 어? 내가 카달로그에서 봤던 색상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느낌. 좀 더 밝게 느껴진다든지 어땠더니 좀 더 어떻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 면적 대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남대비.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대비되었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걸 한남대비라고 봅니다. 동화현상. 서로 인접되는 색들에 영향을 받아서 인접색에 가까운 색이 되어 보이는 현상. 끼리끼리 논다고 해서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들 있죠? 색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간에도 친한 친구끼리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들이 있는 것처럼 색들도 주변 세계에서 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접한 색과 비슷한 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동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동화현상. 자, 좁은 사이의 색채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동화현상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잔상효과. 잔상효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잔상효과. 망막의 피로현상으로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원래의 자극을 없애도 그 상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반대상이 남아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잔상효과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들 잔상효과 어디서 많이 많으면 쥐불놀이 같은 거 여러분들은 요즘에 안 했을 때인데 저는 어렸을 때 쥐불놀이 같은 거 대버름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산불난다고 안 하죠. 쥐불놀이 같은 거 이렇게 깡통에다가 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끈에다 이렇게 매달아서 이거를 휘리리 돌려요. 휘리리 돌리면 분명히 깡통에 불은 이만큼만 있는데 얘를 휘리리 빨리빨리 돌리겠죠. 빨리빨리 돌리면 얘가 동그라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사실상 얘는 항상 요 크기인데 우리 눈에는 원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다 잔상효과인 거예요. 이런 거 꼭 우리 쥐불놀이 안 해도 우리 바닷가에 놀러가면 조금만 막대기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폭죽 같은 거 자 그런 것들도 잔상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런 잔상효과 이용해서 만든 거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도 잔상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초당 16프레임 FPS 또 요즘에는 디지털이니까 30FPS 자 얘네들도 보면은 한 컷 한 컷 한 컷이 만들어서 빠른 시간에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하나하나 하나 필름 정지된 화면 컷인데 워낙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장면이 잔상으로 눈에 남아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잔상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상효과 정의 잔상이냐 부의 잔상이냐 그것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명시도에 대한 부분 명시도 가시성 가시도라고도 부르고요. 물체의 색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명시도가 가장 높은 색 하면 무슨 색이 있을까요? 명시도가 가장 높은 색 검정에 노랑 검정에 노랑 이 같이 있으면 우리 보통 명시도 가장 높은 색 왜 어떤 색이 잘 보여야 될 때가 있죠? 어떨 때냐? 위험할 때 위험을 고지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도로 표지판에서 경고 문구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검정에 노랑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과속 방지턱? 검정에 노랑 길 가다가 전봇대 같은 거나 이런 데 부딪히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보면 이렇게 본보대에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면 검정에 노랑 검정에 노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것도 검정에 노랑 되어 있는 이유 왜? 명시도 눈에 잘 띄게끔 사람들이 잘 발견해서 인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명시도 높은 색상을 쓰는 겁니다. 주목성이 높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주목성 주목성 시각적으로 주목되는 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힘이 높은 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통 이 주목성을 얘기할 때는 한 가지 색상을 보통 얘기하고 명시도 할 때는 이렇게 배색 같은 걸 같이 논의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주목성 주목성이 높은 색상은 보통 뭐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주목성이 가장 높은 색 빨간색 자, 빨간색이 주목성이 되게 높고 노란색 그래서 이 주목성이 높은 색 빨간색 어디에 많이 쓸까요? 우리 구급차 구급차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급할 때 사람들이 빨리 보고서 빨리 피해 줘야죠. 소방차 위험하고 위급하고 이럴 때 사람들을 눈에 빨리 띄어서 아, 구급차가 지나간다 소방차가 지나간다 빨리 차를 피해 줘야겠구나 라고 인지하고선 사람들이 피해 주게끔 만들어주는 거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출색, 후퇴색, 팽창색, 수축색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색 뒤로 후퇴되어 보이는 색 뭐, 진출색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좀 밝고 좀 난색계통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명도가 좀 낮고 한색계통 이런 것들은 뒤로 후퇴되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팽창되어 보인다 그래서 옷 같은 거 살 때도 좀 뚱뚱해 보인다 좀 날씬해 보인다 라는 얘기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려면 사람들 뭘 많이 입나요? 어둡고 진한 색 뭐 이런 것들 많이 입죠? 자, 그런 건 많이 떠올리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팽창색, 수축색 이라고 하는 단어만 느껴도 내가 평상시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거 생각해 보시면 실제보다 왜 커 보일까? 아, 이거는 팽창색이기 때문에 커 보이는구나. 왜 얘는 생각보다 작아 보일까? 수축색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미니멀한 요소? 좀 더 작아 보이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아, 뭐 신발 디자인인데 어, 빅사이즈 신발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지어 느끼기에 어, 나는 신발 너무 커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럴 때 조금 축소색 같은 거 쓰면 더 좋겠죠. 자, 그런 것들. 아니면 조금 더 넓어 보여야 되는 그런 공간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팽창색 같은 걸 써주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 실제로 넓진 않지만 사람들이 느끼기, 심리적으로 느끼기에 넓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심리적인 진출 후퇴 뭐 팽창 부드러움, 딱딱함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을 디자이너는 인지를 하고 그거를 실제 디자인의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를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